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루미너스인가 하여튼 루너님을 죽일 계획을 한번 세워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꼭 죽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봤는데 일단은 기다려보세요 시작하자마자 제가 멈추려고 했던 거니까 이거 생존맵으로 바꾸려고 이거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어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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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하면 죽어요 저 이거 아 나중에 이것도 수정을 해야되는데 제가 수정을 안했네요 요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셔? 요렇게? 뭐고 그래 요렇게 올라가 어이쿠 어이쿠 어디까지 있는거야 이거 어? 저기는 뭐지 내 내가 여기도 있는 줄 알았는데 난 여기도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어차피 못가게 해놨구나 내가 하아 하나 하나 이거 만들어 놓고 니한테 그러면 안되지 그 내려가시고 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이렇게 그냥 살짝 보면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상자가 있잖아요 딱 하고 실수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딱 여기서 상자를 여기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이걸로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단점이에요 올라가면 내가 때려 죽일거야 준원님 올라가면 제가 때려 죽여버릴거에요 저 죽여버릴거에요 여기로 어차피 이거는 올라가기가 좀 힘들어요 제작자인 저도 올라갑니다 밑으로 요렇게 보고 가야되요 올라가려면 안떨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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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르르르르 제작자인 나도 문을 그리고 잘못하면 숨터져 죽거든요 헐 크 야아 붕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수정부터 해볼까요 수정부터 자 이리와서 올라와 이렇게 올라오나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요쪽 그래 요쪽이 보인다 이쪽이 보여서 내가 수정을 하려고 했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까지는 까지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제가 한번 깻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는 올라갔죠 여기도 여기도 올라갔고 그 물 있는 데를 어 그래 이쪽에서 깨는 방법은 이거 방석으로 올리면 누나님이 봐서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모르는데 오야야야 일단 올라왔죠 실수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하여튼 이리로 와요 어느 쪽으로든 오는데 저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뭐 저쪽으로 와도 되긴 한데 올라오잖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 그러면은 이제 저 감 크 그냥 내려가야겠다 오 오 이 정도로 죽겠어 하잖아요 뭐 죽지는 않는데 만약에 저기 다 올라와서 한번 죽어갈거요 볼까요 아무 때도 안 올라가고 크라이스티 이렇게 하면은 안 죽는데 성근율 성근율 걔가 머리가 좋아서 진짜 머리만 좋아요 머리만 짜증나게 계속 베이글 째기가 어렵죠 헉 딱 한 것 남아 성근율 죽이기 계획은 실패다 그렇지만 뭔가 잘 만든 것 같은 브이 헤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르너님 죽이기 계획 를 한번 세워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봤는데 르너님은 안 봤으면 좋겠네요 제거 성공하게 일단은 뭐 죽이고 싶은데 그게 지금이 그게 안 됐잖아요 그거 피 다는게 그래서 죽이기 계획은 아니라 그냥 골탕 먹이기 계획?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올릴 땐 또 뭐라고 올리는기요 어머 유튜브에 올릴 때는 아마 이렇게 올려져 있을 것 오늘 골탕 먹이기 계획? 물음표하고 휴기 계획? 물음표 이렇게 이렇게 남아도 네 여러분 하여튼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와 구독하기 꾹꾹꾹 눌러주시고 요거 잘보면 볼터치 있어요 어떠고 그러지 마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끝내보려고 하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와 구독하기 꾹꾹꾹꾹 난 벌써 눌렀어요 하는 분은 최고 나봉 버튼도 눌러주시오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봐봐 다음에는 더 재밌게 한번 돌아와 볼게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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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